음... 어떤 의미가 더 좋아요? 아... 아니... 저를 하나도 안 봤어요 한심 없어 그러니까 고민을 보내면 아니... 이게 약간... 직업정신이 아니라 카메라가 있으면 그 자리에 손을 뜯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표시를 처음 본지가 우리 옛날에... 마마마마대 이거 할지부터 굉장히 옛날에 좀 봤는데 어... 옛날에는 뭔가 순수한 모습이었던 게 이제는 노려넘 모습이 딱 보여서 다른 분들이 이제 씬으로 오시면은 아 이 사람 무슨 질문 던지라고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이 분은... 뭐... 잘했지 뭐... 노려넘과 뭔가 순수한의 공조라는 교육이 됐습니다 네... 자 우리 그... 예린씨도 좀 어떠신가요? 어... 뭔가 언니들이 널로 붙고 네... 성격이 다들 시켰 것 같은데 언니들이 시켰죠 지금 아... 나리야 되게 시켰지 솔직히 어... 어... 자 나리씨 새로운 멤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... 나리씨가 시킨거요 네... 아 제가 시킨건 아니고 처음에 교육시킬 때 네... 교육해주세요 네... 주인은... 언니들은 참하다 언니들은... 언니들은 정말 잘해준다 네... 아... 보통은 이제 이... 우리 새로운 멤버들에게 좀 이런걸 알려준다 라고 하는데 단어를 교육시킨다 네... 별건 아니고 네... 우리도 예진씨는 좀 어떠세요? 새로운 멤버들을 함께하고 있는데 아... 예쁘다 조금 더... 푸른푸른한... 네...